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장님, 기프로스 사태 전망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영향을 받았다가 또 어제 글로벌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프로스 문제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프로스 은행권의 그리스 대여신비중이 대략 160% 정도에 이를 정도로 기프로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리스의 민간 채권단 손실부담금 그러니까 PSI 참여로 인해서 기프로스의 은행권 부실 역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작년 6월 기프로스 정부는 17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지난 3월 15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에서 정부 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법인소득세 인상 또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해서 기프로스에 대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최종 합의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조건 중에서 쟁점은 역시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은 대략 9.9% 그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6.75%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로 주말부터 ATM기의 인출 인파가 몰리는 등 일단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뱅크론 조짐이 또 발생을 했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키프로스 은행권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문을 닫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된 구제금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키프로스의 표결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은행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결국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제금융안 부결과 함께 구제금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유럽 재정위기를 재점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연결되면서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키프로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문의도 많았었고요. 그만큼 경제 규모도 참 작은 나라인데요. 왜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지중해 그러니까 터키 근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유료존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 기준으로 보면 대략 0.5%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일단 유럽연합 자체가 이런 문제를 감당하긴 좀 감당해낼 거라는 그런 전망을 또 한편으로는 해볼 수 있게 하는데요. 다만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키프로스에 대한 유럽은행의 익스포저 금액이 현재 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392억 달러로 현재 글로벌 전체 은행권 비중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키프로스의 불안이 여타 유럽은행권의 신인도까지 직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9일에 유럽중앙은행이 필요시에는 또 키프로스에게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키프로스의 불안감이 여타 유럽은행권의 신인도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 역시 낮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여타 재정 취약국에도 적용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건은 키프로스의 경제규모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정부 자산 매각에 따른 자금 확보가 용의치 않다는 점 이런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키프로스에만 한해서 제한적으로 제시된 조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키프로스 문제는 유럽그룹과 재협상을 나서거나 또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기존 차관 만기 현장이라든지 신규 차관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지만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간에 단기간 내 해결되기에는 다소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키프로스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키프로스의 문제의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유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유럽중앙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약속한 만큼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이 옌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키프로스하고 연관을 시켜보자면 키프로스의 유로존의 위기가 단기적으로 옌화 약세를 저지할 수 있는 재료도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로다 신인 일본 총재 취임 이후에 옌화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은행 총재로 공식 취임을 한 구로다 총재의 경우에는 그동안 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는 4월 3일과 또 4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또는 그 이전에라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다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엔화 약세의 속도를 좀 더 높이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작년 4.4분기부터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엔화 약세 여름이 뚜렷하게 연출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본의 수출 개선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일본의 올해 분기별 GDP 성장률이 일제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GDP 성장률의 컨센스를 보면 현재 1.2% 정도에서 형성되면서 작년 말 대비해서 무려 0.5%포인트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컨센스가 플러스 3.25%로서 작년 말 대비해서 0.15%포인트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과 분명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의 향후 상반된 경기 컨센스는 자국 통화 변화로 인한 수출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국의 향후 경기에 대한 컨센스 차이는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 또 일본의 앤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는 일본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양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 5월부터 앤저가 나타나고 원강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 기간 중에 또 토픽스는 월평균 2.1%씩 상승하면서 현재 30%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에 원엔 환율의 하락 속에서 토픽스의 수익률이 아직 지난 2003년 12월 이후에 수익률을 밑돌고 있고요. 또 현재 토픽스의 상승 속도가 2003년 12월 이후에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의 1차와 2차 대세 하락기 중에 토픽스의 상승을 일단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기 또 기계 등을 비롯한 수출주와 함께 부동산과 은행 등 금융주들이 주도를 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N화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추가 양적화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N화 약세 흐름은 더 이어질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 이슈들 확인해봤습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